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구글 애드센스 계정 사용 중 본인 계정 확인을 위한 문서 제출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계정 정보가 업데이트된 경우 본인 계정 확인을 위해 증빙 서류 요청됩니다 비즈니스 데이일 때는 하루 안에 확인되지만 휴일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 포함 하루 이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장애단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계정에서 결제 및 세금 관련 정보 변경 시 문서 누락으로 표시된 증빙 서류 업로드 절차를 요구받았습니다 현재 계정이 유효한 본인 계정인지 확인하는 단계로 나의 계정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세금 정보 제출 후 마지막 단계에 본인 증빙 서류 업로드 요구를 받았습니다 바로 전달에 싱가포르 세금 정보와 개발자 계정 확인을 위해서 두 번이나 제출했는데 또 요청이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 요건, 납세자 증빙서, 기타 정보 발급 신분증, 합당한 서면 설명에 대한 서류를 PDF, PNG, JPG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해서 제출해 주면 됩니다 허용되는 증빙 서류에는 운전면허증, 요건, 납세자 증명서, 기타 정보 발급 신분증, 합리적인 서면 설명, 거주 증명서, 거주 허가증, 유권자 등록 카드, 국가 신분증, 군 신분증, 은행 신분증, 주민등록증, QR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허용 증빙 서류 리스트 구글문서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저는 구글 개발자 계정에 사용했던 납세자 증빙 서류가 있어서 이것으로 증빙 서류 제출해 주겠습니다 업로드 버튼 클릭해서 증빙 서류 파일 선택해 주겠습니다 저는 정기요금 청구서를 PDF로 업로드했습니다 문서 제출 클릭하겠습니다 제출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상태가 검토 중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정보 제출할 때 마지막 단계로 본인 인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세금 정보 항목을 보면 세금 정보가 승인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고 상태는 승인됨으로 처리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됨으로 처리된 것 확인이 되어 증빙 서류 정상적으로 처리 완료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 애드센스에 본인 증빙 서류 업데이트하는 과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exagger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